이 질문은 아무래도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급해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단기간 뱃살 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복근은 헬스장이 아니라 주방에서 만들어진다.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복근이 보여지는 거는 우리가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배 밖으로 복근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배에 쌓여있는 지방을 걷어내야 복근이 보이는 거거든요. 운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냥 말랐어요. 배에 살이 없는 분도 보면 복근이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복근 운동보다는 시기 조절을 통해서 복부에 있는 지방을 걷어내야 선명해진다 라는 거고요. 그래도 우리가 복근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데피니션을 살리고 복근 운동은 주로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근 운동 꼭 해야 하긴 하지만 내가 선명한 복근을 갖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시기 조절 전혀 안 하고 복근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로 될 게 아니라 복근 운동을 하면서도 시기 조절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. 그 말은 복근은 우리 시기 조절의 뭔가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금방 금방 티가 나요. 그래서 조금 며칠 시기 조절을 하면 또 금방 잘 티가 나고 또 며칠 조금 과식을 하면은 금방 복근이 사라지고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복근은 정말 좀 변덕스러운?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